으 해 적대고 난리들 하더니 벌써 고만 아침 저녁으로 태백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요 야 어 저게 8월 15일 쯤 되면 태백 근처에 물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 으 으 얘는 보통 하여튼 8월 10일 쯤 지나면 땡이야 저 정선 좀 나가면 몰라도 어젠가 새벽에 보니까 18도 거의 들었더라구요 으 으 그 참 옛날 사람들이 그 절지는 잘 정해 놨단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덥다 가도 입추 하니깐 확 달라지는데 다른 데는 아직 한 달은 더 간다고 해야 돼 그죠 한 달까지 보름은 차이가 났거든 맞아 제가 저 고향이 경북 김천 그쪽 인데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걸쳐 오러 가거든요 무지하게 더워요 아주 낮에 여 이따 그거 가면 사람 살 때가 못해 흑 안전하게 아니 이따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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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